네, 오늘의 시그널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됐습니까? 네, 마치 이 세상의 전지적 작가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그냥 뭐 글로리가 흥행을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판이 움직였는데 그게 우연히 맞은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더 글로리 시즌 1하고 2 사이에 말이죠. 지금 메가톤급 사건이 2개가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나 너무 큰 게 터져버렸고 지금. 대통령까지 지금 거론하고 나섰고. 또 연예계에서 엄청나게 큰 게 하나 또 터져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연예계에서는 하차를 했죠. 지금 이게 이거를 이용하려고, 여론을 이용하려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 그 사건 자체가 원래 그 사건 자체가 크긴 하죠. 학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이 시즌 2를 앞두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지나 신난다 하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일이고 수요일에는 또 카지노가. 지금 OTT를 사람들이 이게 왜 못 끊고 있냐면 지금 수요일에 카지노가 나오고 금요일에 글로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를 못 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또 옛날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종 딱 치면서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보죠. 3일 날 넷플릭스에서 이 중간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저도 실시간 참여했는데 저는 착각을 한 게 이게 이벤트니까 그냥 대충 해주겠지 해서 문제가 과몰림러들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대충 본 사람들은 틀릴 수가 있는 문제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초록창에 검색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한 번 나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정말 중간고사인 거죠. 시험장에서 나갔는데 못 들어가요. 당연하죠. 시험장에서 나가서 뭘 보고 온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도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원래 지금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서버가 마비돼서 그냥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냥 정답을 다 풀고 지금 상시 전환 체계로 했거든요. 상시 모의고사로 그냥 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 4일 날 유튜브 채널에 파트2 궁예글 중에 진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박성훈, 정성일, 김희여라, 차주영, 김건우 씨가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 예고편 떡밥 몇 개 가지고 지금 추측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열기가 결국 10일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 거기다가 정치권과 이 연예계에서 메가톤급 사건 두 개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전부 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사회가 지금. 그래서 이게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 전 세계 그때 5위가 됐죠. 시즌 1이. 근데 시즌 2는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 밑에 여기 깔려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상황 자체가 모두 다 여기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빌라를 기점으로 시빌라를 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불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로봇주랑 지금 이차은지주가 엄청 난리고 있죠. 지금 언젠가는 순환매가 올 타이밍인데 모멘텀이 있어야 순환매가 오죠. 모멘텀이 엄청 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더 글로리 파트 2의 공개가 임박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낌새가 지금 있죠. 밑바닥에서 지금 일단 들어 올린 다음에 한번 씌워놨는데 그리고 지금 60개월 선이 위에 있죠. 8만 5천 원 라인을 그때 뚫지 못하고 씌웠죠. 여기서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이거를 완전 하락 채널을 역전하는 두 번째 바닥이 나오는 거죠. 밑에서 이런 식으로 2019년에서 20년도 올라갈 때도 세 번의 바닥을 거쳐서 이렇게 쓰리 바닥으로 올라가죠. 지금 이 원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 투 바닥이 나오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10일 날 이전에서야 10일 날 이미 만약에 나오고 나서 바로 거기서 폭발하고 나면 이미 주가는 올라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가기 전에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 여유 있게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연진아 나 신난다. 왜? 스튜디오 드래곤 주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10일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8만 5천 원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